네, 저는 오늘도 촬영하러 나왔는데 촬영이 연결촬영이라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또 이렇게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내일 촬영이 또 있는데요. 여기 대사가 4페이지 정도 됩니다. 4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대사 외우려고 일부러 또 카페에 나왔습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행복한지요. 아무튼 저는 대사 준비 잘 하면서 그다음 촬영 장소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카페도 나왔고 밥도 먹고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요. 이 근방에 한번 소화시킬 겸 검사검사해서 바로 촬영 장소로 이동할게요. 5페이지 정도는 미래를 해봅니다. 더욱은 아름다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시간이 돼서 저는 촬영 장소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 힘들다 힘들어 계속 촬영할 수 있으면요 계속 촬영하겠습니다. 어딘가 어디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, 네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새벽 2시 반쯤에 끝났는데 피곤합니다. 오늘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큰일이네요. 아무튼 저는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아마 택시 타고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도 나이스 했네요.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. 그럼 가볼게요.